자기 초행이신 분 지금 손들어 주시겠어요? 초행이신 건 아니면 패턴 조금 불안불안하다 하시는 분 들어가서 터뜨리지 말고 지금 얘기해 주세요 전판 좀 심하게 터져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일본님 드로는 드릴게요 드로만 드릴게요 아우 겁죠? 아니야 일본 나이트로 레드 갈 정도면 개고습이었는데 네 출석할게요 일단 레드 일단 런치도 안계시고 아 오셨고 결로우 네 그린이요 네 들어가서 뭔일 생기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이정차 빌드 갈게요 저 그러지 마세요 저도 어차피 일본 키울려고 준비중인데 고거 배워야지 나도 고거 배워야지 나도 고거 배워야지 나도 아 잠깐만 저 민채님 저 파티장좀 순서를 안 바꿨네 순서를 안 바꿨네 저 라이펄 스피라츠가 깨어났습니다 이곳을 향해 도끼를 내생볼 것입니다 전시 밀갑주세요 여기 맛이 없다 요거하고 저기 뭐냐 플로라 가주세요 요거하고 다다고 출력 에너지 동선 acağ기가 잘 못가져 잠잠 링크 발전 발전 특정 내부 지역 종사 애들 어허하하 완전히ㅋㅋㅋㅋ 저격광수 쓰셨네 이틀어요 어허하 바칼의 시선을 돌리며 생활의 용을 처치해야 합니다. 이제 위에서 좀 정리할 것입니다! 1,000원 릴로우, 그거 잡고 좀 있어? 양념 좀 해주세요, 칼이. 릴로우를 вр 초청 연평 초청 연평 접근 네, 틸탐 한번 보고자 오세요 제가 그럼 11시 갈게요 5시랑 11시, 1시까지 볼게요 주명 지금 11시, 1시, 1시, 2시, 1시, 2시, 2시, 1시, 2시, 3시, 3시, 1시 여러분, 저의 버전을 동시에 진행해주세요. 전형기에는 더 높아지는 바닥에 대해서부터 버피치 피고 미천차 막고 시난리 오시다가 시간만 보시다가 바닥에 모시자의 서류를 한 자리입니다. 그들이 서류를 지원하고자 막아야 해요. 제가 열한 시... 혐읏사고 생활이 없지 않으려면 지금 안 좋아해? 선수지 하나 이중 중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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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성 전시 아이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열, 열한시 구슬, 열두시 구슬이요. 그리고 저의 역할을 해외여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적으로 공격을 하자. 그리고 전기적으로 공격을 하자. 전기적으로 공격을 하자. 전기적으로 공격을 하자. 전기적으로 공격을 하자. 공격 도끼가 사라졌으니 한숨 돌릴 수 있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 제가 있습니다. 그린 지금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데려다 가주세요. 옐로우 들어가세요. 옐로우는 석권 터져도 그냥 버텨주셔야 됩니다. 뭐 빌 터져도 그냥 버텨주셔야 돼요. 그린은 딱 위발랄게요. 광무지의 꽃이야. 우리 위 중간 아래. 위 중간 아래. 연안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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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은 너무 깜짝liche 이 거림적한 식물도 우리가 정리하지 먼저 가라 그냥 물어보신 것 같은데? 여기 저기까지 가죠? 용인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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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고 올게요 어쩌고 할 거 없으니까 공감 공감 이곳의 지민을 불러나 당동대상 그림문들 나와주세요 위로 그림문들 대기하고 그냥 쉬고 계세요 스카타가 깨어났습니다 이곳을 연기한 길에게 품을 것입니다 이곳에다 경기를 이렇게 품을 것입니다 이재해됩니다 이곳에서 경기들에게 품을 것입니다 이곳의 경기들에게 품을 것입니다 블루블루 이런렬 이런렬 도망간다! 4. 5. 6. 9. 10. 10. 10. 10. 10. 자세히 다시 가주세요 버터 마이 아.. 저.. 질었으니까 저 구석들어오는거같아 어렵게도 뛰어어 이 스페이이도 청소할 수 없어요 아.. 자신의 척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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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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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3시 넘어서 다시 할 것 같거든요 안될 것 같아요 지금 나가야 돼가지고 어이구 경로 많다 75짜리 하나